안녕하세요 CDMAN 입니다. 파티션을 삭제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브 용량을 늘리고 싶은데 그게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고 물론 설명을 쉽게 하겠습니다. 디스크 관리에서 보면은 제가 준비를 해놓은 SSD가 있는데요. 여기 있죠. 근데 여기는 D 드라이브가 만약 C 드라이브라고 해봅시다. 이게 용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새 볼륨이라고 되어있는 이 파티션을 지어서 이쪽으로 용량을 합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이걸 삭제를 하구요. 볼륨 삭제. 그럼 여기는 데이터도 다 지워지니까 미리 백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륨 확장을 한 다음에 여기는 할당되지 않은 공간을 선택을 해서 용량을 늘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용 가능한 공간에 파티션이 나타나지 않죠. 확장이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여기 있으면은 바로 옆에 있으면 확장이 돼요. 근데 이 중간에 만약 복구 파티션이나 또는 뭐 중요한 파티션이 있어서 지울 수가 없는 파티션이 있다면 이렇게 합칠 수가 없습니다. 확장이 되면 좋겠는데 안되죠. 윈도우 10에 있는 기본 기능이 강력하고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본 기능이다 보니까 안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니 툴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파티션 마법사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 링크는 영상 하단 링크를 두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중간에 있는 아이콘에 런 모어라고 되어있는 이걸 누르면은 다운로드 프리뷰어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 있죠. 가운데 파란 버튼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돼요. 하단에 보이죠. 실행을 누릅니다. 그럼 다운로드가 되고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문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독일어랑 일본어니까 자신이 편한 언어로 선택하시고요. OK를 누릅니다. 설치 과정을 좀 보여드린 이유는 중간에 하나 체크 끌만한 게 있어서 그래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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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 여기서 오페라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게 뜨는데 저는 이걸 안 쓸 거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끄겠습니다. 그 다음. 설치. 그러면 설치가 금방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체크돼 있죠. 피니쉬 누르면 바로 프로그램 뜹니다. 다른 창이 이렇게 뜰 수 있어요. 다른 창을 일단 닫아주세요. 닫고 닫고. 제가 필요한 건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디스크 파티션 매니지먼트라고 있죠. 여기는 녹색 큰 버튼 이걸 누릅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떠요. 여기서 파티션은 병합하거나 분할하거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디스크 4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관리할 거는 디스크 5였는데 그렇죠. 디스크 분명 5였는데 여기는 디스크 4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네이밍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세요. 일단 디스크 4에 있는 이겁니다. 지금 파티션이 보이고 제가 아까 D드라이브라고 했던 이거 이 드라이브명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보이죠. 이거를 이쪽으로 합치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D드라이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이제 제가 C드라이브로 했죠. 이걸 가정을 C드라이브로 해 봅시다. 물론 다른 컴퓨터에 서브로 연결하셨다면 다른 드라이브명이 뜰 수도 있지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면 확장이라고 있어요. 확장.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파티션인가 확장할래 라고 묻는 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밑에 보면 할당되지 않은 공간 14GB 용량은 달라질 수 있겠죠.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확장을 할래 라고 선택했어요. 얼만큼 확장할래 라고 묻는 게 떠 있어요. 그럼 이걸 오른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공간을 이쪽으로 확장을 할 거예요. 만약에 줄이면 용량이 조금만 합쳐지고 나머지는 또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저는 오른쪽으로 밀 겁니다. 그리고 OK. 그럼 여기 있던 게 쏙 사라져서 이틀 안 쪄? 그럼 제가 원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쵸? 결국 여기 있는 제가 C드라이브로 가정한 이 파티션이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적용을 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적용이 있죠. 이걸 누르고 OK를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얘 버튼을 눌러 볼게요. 누르면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작업이 다 끝났네요. 보면은 제가 지울록 했던 파티션이 지워지고 이렇게 공간이 확장된 게 보입니다. 그럼 잘 끝났고 근데 작업에 따라서 재부팅이 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있어요. 제가 지금 D드라이브 그러니까 C드라이브가 실제로 있는 상태로 제가 별도로 USB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작업이 끝났지만 만약에 여기 실제로 C드라이브 있는 용량을 늘리시면은 재부팅이 되면서 막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 주세요. 중간에 끄지 마시고 그럼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면서 병합이 된 게 확인됩니다. 간단하죠?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